자 그럼 다들 들어오셨죠? 네 네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할 게임은 리셀컴퍼니라는 게임입니다 어딘가에 행성에 착륙을 해서 여러 가지 잡동사니를 주워가지고 온 다음에 회사 건물로 가서 파는 그런 게임이 되겠습니다 아 끊겨요! 자 여러분들 자유롭게 탄생하도록 합니다 자 자 선봉대 출발 아 깜짝이야 출발 같이 가 여기 많은데 똑똑똑똑해 우리 같이 붙어있어야 돼 그래요 으악 깜짝이야 아 놀랬어 아니 우리 같이 똑같이 놀랬어 보안 무대 증권하세요 꼴 깜짝아 문 여는 소리가 살벌한데 저한테 빨간 쪽지 빨간 쪽지 으악 저거 뭐야 저거 너 그거 밟으면 골로 간다 무슨 일이죠? 앞을 사람이 줄였어 어 여기 나사 발견 나사 발견 나이스 자 그 여러분들 여기 반대쪽으로 건너갈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다 남겨오고 셋 다 쓴다 ihrop 반대쪽으로 건너갈 수 있어 해볼게 자 점프 우와아! 아니야 아니야! 고고! 오! 오! 아잇! 오! 저 2억은 남겼도 되나요? 하하하하하하 저! 가자! 하는 사람을! 외치면서! 남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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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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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사실 우리 다섯 명이서 왔다는 슬픈 전설이 하나 있지 하하하하 아우 그 좋은 사람은 아니었지만 뭐 하하하하 안타깝게 됐어 하하하 우리는 탐사를 이어가볼까요 형님? 음 아 그럴까? 어 어 어 이게 뭐지? 오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여기 보면 물건이 있어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해 이거 어떡하는거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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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어떡해요 이거? 아 이거 잘못했어 아 잃어버렸어 야 팀원들을 잃어버렸어 선생님들 저 버리고 가신 거예요 지금? 아 안 버렸어 안 버렸어 어디 어디 계시죠? 아 내가 몬스터 만날까봐 무서운데? 나 이거 혼자 버려졌어 이거 어떻게 해요? 지금 문 앞에 있는 해비 어 어디 계시지? 아 여기 있다 그거 뽑은 거 어디 있어요? 지금 그걸 다시 찾으러 가고 있었어요 아 그냥 가시죠? 네 아 아깝다 그거 야 여기였던 거 같은데 여기 다음이었는데 어 저기 있다 어 차가다 차가셨어요? 네네 왜 여기 왜 여기 혼자 계세요? 그래서 저기하는데 못 들어가요? 저기서 고털 덩어리 더 쫓아와? 뭐 더 더 쫓아와봐 그래 같이 갈까요? 아 근데 배신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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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어? 방금 뭔 소리죠? 슬라임 같은 거 꿈을 걸었거든요 그쵸 뭔가 걸어다니는 소리가 나는데 방금 그거 우리발 소리 아니고 다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상한 소리 나는데? 이상한 소리 나요 잠깐만 될까요? 안에 뭐 부지직 부지직 소리난대요 그쵸 막 뭔가 부글부글 소리 나는데요? 그냥 우리 해고 당할래요? 갑시다 더 이상 저도 못 들어가겠어요 잠깐만 이렇게 쫄보면서 저한테 이 게임 왜 하자는 거예요 지금? 아 오케이 갑시다 다시 가요 그러면 이거봐 이거봐 거의 내 급이잖아 뭐라고? 우리 오래요 갑시다 알았다 오바 어 뭐야 안돼 뭐야 우리 버림 당했어? 뭐야 우리 버림 당했어 또 버린거? 아니 미친 실종 뭐야 아니 또 버림 당했어 왜 사람이 실종 됐지? 어디 올라가있다봐요 체방님 요거 올라가있다봐요 다같이 올라가 봐 다시 올라가 봐 어 뭐야 어 뭐야 간택 받았어 어 어 뭐야 뭐야 손전등도 없이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죠? 뭐야 뭐야 어디야 여기 어디에요 아니 근데 손전등 없어졌어요 혜연아 아니 근데 새 담장은 어디 갔지? 그... 어둡고 침침한 곳이. 설사진 건 사라진 건emight? 혼자서... 어둡고 침침한 곳들이 사라진 건emight 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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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드 파일 하려함! 아이고! 듯한yard 다행히 비해 죽진 않았네 아 그래도 잘 살아서 왔네요 헤헿 헤헿헤헿 파밍 더할까? 지금 몇 시지? 살살 지르시지 이거 목은 괜찮으세요? 12시 파밍 좀 더할까? 네 더 하죠 어! 거미 있다! 거미줄 거미줄 어! 어! 내렸다! 거미였다! 거미였다! 거미 거미였다! 거미 거미? 나 나! 잠깐만 죽으셨어! 어떡해 죽으셨어 어! 클럽 클럽! 저기 뭐 물 같은 거 있다 가봐 지내기인가? 어? 뭐 점점 나오는데? 뭐야 지금 노래야? 아우 미안해! 아우 디테일 거 알고! 아우! 아우! 야! 아우! 아우! 어디까지 쳐!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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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끼리 먼저 모으고 있을까요? 칭찬받기 위해? 그래 빨리 가자! 고인분한테 잘했다 한번 칭찬들러 가볼까요? 칭찬도 한번 받아 봅시다 리디뻔 이럴 때만! 그러면 이거 이거 광고민 간 대로 다시 가야 될 거 같아요 그래야 될 거 같애 길이 없네요 어! 아 아무것도 없잖아! 미친 잠깐 늑대인간이다! 아! 죽었네! 괴물이 승괴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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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괴물이야 늑대인간 같이 생겨서 그르르르르르르르 걸었거든요 친구잖아요 가서 말 걸어요 저분 캐릭터가 늑대 캐릭터여가지고 죽으면 안 되겠다 있다 그 왼쪽 조심해요 왼쪽에서 나왔었어요. 친구들 하나 빨리 가서 소통해요. Do you wanna build a snowman ? 아 여기.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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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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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 아냐야라야라아. 그게 그냥의 마지막 한마디입니다. 자 들어가세요. 승부님 오른쪽에 오른쪽에 거미 무서워 누가 누구 한 명 들어가서 먹이를 거미한테 주죠 오 갔다 거미 먹이 3 4 5 잘 붙이시는데 이미 못 버티고 사라진 걸 수도 있으니 다들 지금 내 생사만 지고 그래가지고 안 들어오는거야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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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이걸 그냥 가시네 자 여러분들 놓치겠니? 니 자 들어가세요 ㅋㅋㅋㅋㅋㅋ 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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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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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구멍 없나요 혹시? 일로 와보실? 아이 진짜 너무 못하겠어요 아 내 지넬 때문에 자 여기 소방문 있거든 비상문 여기로 들어.. 들어가지 마! 여기도 거비 중 있어! 들어가지 마! 여기도 거비 중 있어! 씨.. 뭐야? 아 잠깐만 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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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앞에 여기 있어.. 헉! 콥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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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 눈앞에서 사람이 죽었어요! 눈앞에서 괴물이 데리고 갔어요! 고치니까 괴물이 데려갔어요! 이거 누르고 피해야.. 우리는 안 들어가고 저 고철덩어리만 데려간대요! 오! 데려! 근데 데려갔는데 왜 그대 안 주죠? 아니 시체 값도 있었어요? 5원이라도 줘야지! 시체 값을 안 받았네.. 내 괴물이 어디갔어? 내 괴물이 어디갔어? 내 괴물이 어디갔어! 내 괴물이 어디갔어! 내 괴물이 어디갔어! 내 괴물이 어디갔냐고! 시장님! 그.. 광고님 찾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저기 가셔서 저거 벨 열 번 누르면은.. 찾을 수 있어요! 내 괴물이.. 내 괴물이.. 내 괴물이.. 내 괴물이.. 내 괴물이.. 앞에 막.. 머리.. 저..저기요? 저..저기요? 잠시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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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여기 나갔어? 네.. 한 손 출발시켜! 들어와! 잠시만 했어! 아.. 잘있어! 잘있어! 아.. 오.. 그거 뭐예요? 이거요? 네.. 화장하실래요? 화장하시죠! 네.. 화장해보세요! 오.. 이게 뭐샤? 마.. 마약이에요? 와.. 이게 뭐지.. 세상이.. 세상이 흐려지는데? 아.. 아니 이거 맞냐고! 나도 나도! 세상이 흐려진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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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한 번에.. 가전해! 라우닝 어.. 아.. 나도 크게 빨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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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지한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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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을 해줬어야 알지.. 아.. 여기 월식이야? 왜 조용히 해? 다들 왜 조용히 하는 거지? 아침 아닌가? 가자 가자 금쪽이 금쪽이 광고방! 아직 있는 아이템이 있다? 헉! 해외파트 해외파트 도전 진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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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깨 아 진짜 미치겠다 아이고 라몬님도 어서오시죠 어서오봐 아 타이탄 미용 진짜 싫다 너는 그냥 길이 어려워서 S뿌린건가? 아님? 근데 우리 이리 오는거 아니지 않나요? 혹시 나이 같은 놈이야? 어 자 갑시다 아니 뭐 애완검이야? 근데 애완검이야? 자 이쪽으로 미치겠네 일론 일론 뭐지? 잠깐 나왔대 어 여기 우리 죽은 애완 아 우리 죽었어 딱 이쪽으로 와야 돼 아 어 거짓 해왔다 아 밑에 떨고 맞섰어 자 괴로워 근데 계단 계단 바로 밑에 거인 그냥 위로 올라가야 돼. 아 오케이 오케이. 갔다올게. 나 나 나 주워왔어. 광군 시체 거. 나 나 주워왔어. 어 어 누구 시체? 이거 랑골림인가? 마이탠스 주워왔어. 아 미친 맞게 했다가 죽었어. 아니 난 조용히 안 돼. 새 담장 목소리. 새 담장 조용히 해야지. 저 진짜 괴롭을 할게. 바퀴 바퀴. 아니 저는 새 담장 목소리에 어그로 끌렸는데 그게 하필 저였어. 안에서 얘기하는데. 죽었어? 우리밖에 없어? 새 담장이 죽였어. 새 담장이 죽였어. 아 끊기고 너무 불편하다. 계속 같은 곳만 돌고 있어. 아 몬스터 몬스터. 그 무엇이냐. 오자마자 도망쳐서 다행이다. 있는 것보단 낫지 않아요. 갑시다. 근처에 그 백허가 좋아하는 친구 돌아다녀요. 그럼 그 친구 잡으러 온 거라 지금. 어 여깄다. 어 여깄다. 어 있어. 이 자식 간다. 어떡하지. 눈앞에서. 두 명 다 갔나고. 눈앞에서 더블케일. 광고비가. 어 살았어요? 광고비 없는 세상 따위. 아니 세상에. 다음번에 있는 때. 금방 구동이니까. 날씨가 오라미에서 동그라미에서처럼 승리해. 젊고받은 부정에 도전으로 오는 장소oz합니다. 광고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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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비까비 아 진짜 아깝다 진짜 아깝다 키워가지고 안 올라가져요 전 여기서 존버하면 됩니다 존버하면 안 되겠네요 가만히 서있다가 번개 맞고 죽을라 여기 있어야 되겠어 가만히 서있다가 번개 맞고 죽을라 이 털래 오우야야 뒷손자가 굿됐다 아 아 웃어봐요 아니 하연님 왜 죽었어요? 번개 맞고 죽었어요 뭐야 우리 이걸로 그거 할래요 그 모래성 게임? 악어 이빨 게임? 종 하나씩 물고 빠지기 줄 서서 기? 한 사람씩 어 이거 졸버론이죠 가오르 rebels 다시 다시 다음 라웰말리부터 시작 미쳤다 진짜 자 두번 나도 두번 이거 다음 낙대를 내가 봐도 기쁘uty 홍창 lectbol 그 다음 드라이빨 남한 Animal 아연님 1대1 기? 일단 1대1 renting 한 번 한 번 한 번 자, 다음 오, 깜짝이야 오, 깜짝이야 그렇게 모두 전사하셨습니다 그러면 우승 상품으로 이어서 한 번 써보시죠 점프하고, 눈점프하고 좌클릭 아 한 번 보여주세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일자로 잘 날아가지 부상 일직선으로 올라가서 앞으로 조금 가가지고 배 쪽으로 이동해봐요 점프해가지고 눕고, 이렇게 두 변 위로 올라가니까 앞으로 두 번 기동 오, 좋아! 착지 성공! 근데 착지 성공치곤 피가 근데 착지 성공치곤 피가 어? 아하하하하하 빠바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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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바밤 빠밤